이거 먹어주실 분으로 도로시씨, 벤츠씨, 그리고 공대생을 지목합니다. 이거 드시고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숭주블랭면. 그리고 위에는 노각입니다. 노각무침. 매운 양념장, 그리고 육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비스커스장.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강유미씨 채널에서 이 숭주블랭면 영상을 찍으시다가 후반부쯤에 제가 이걸 컨텐츠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목을.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중국당면이랑은 벌써 저는 예전에 먹었고 그리고 맵게도 먹었고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새로 갖고 왔어요. 매운 양념장을 새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면은 2인분이고 한 통을 다 넣어서 먹는 저도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의 처음일 거예요. 도전 챌린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닌가? 그래서 이 양념장 하나를 다 넣어서 먹는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죽겠죠? 우선 부어볼게요. 이빨래서 죄송해요. 너무 안 열려서. 매운 양념장 박교장에 써 있어요. 우후 고명 듀를 점도 양념장 착착 짜서 오우 대박입니다 나 어쩌지? 저도 제가 어느정도를 매워하는지 예전에는 알았는데 조금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잘 모르겠는거에요 그래서 아 잘됐다 싶기도 했는데 양념장을 볶고다니깐 걱정부터 없어요 이거 어떻게 먹지? 저도 챌린지니깐 여러분 좀 많이 무모한거에요 챌린지는 원래 무모한거잖아요 조금 눈살이 씹부려지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이거는 챌린지입니다 제가 과연 이거를 먹을 수 있는지 과연 매워할지 그리고 매워서 매워도 끝까지 먹을 수 있는지 지켜봐주십쇼 강유미님 안영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런 컨텐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팬입니다 구독자에요 육수 좀 벗어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 저도 무서워요 그래도 면이 두개 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치욕색깔 치욕색깔 비벼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도 챌린지입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한번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냉면 면 양은 두개고요 양념장은 한통 다 부었습니다 500g 떨려 매운 음식 먹고 항상 떨리지만 오랜만에도 이렇게 떨리네요 여러분 지옥색깔 손 떨려 온몸이 떨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강유미님 감사합니다 으 음 음 5 음 아 음 고춧가루 풋내가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아직은 괜찮은데 조만간 매워질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도 이 맛이 제일 맛있어요 눈물이 됐나요? 콧물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약간 화끈거리나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콧물은 나고 싶어요 콧물은 나고 싶어요 콧물 콧물 맛은 녹아 매운 것도 매운건데 양념장을 많이 넣으니까 퍽퍽하네요 육수를 넣고 싶긴한데 얍 생크림의 면은 매운 맛이였어요 매운 맛이였어요 매운 맛만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매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매운 맛을 좋아해요 매운 맛을 좋아해요 여러분 양념장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매운 것도 매운건데 퍽퍽해서 안넘어 먹어요 육수를 조금만 넣을게요 너무 퍽퍽해 이렇게 얍 그냥 육수 넣어서 먹을게요 퍽퍽해서 안넘어가 매워요 여러분 매운 것도 매운거고 퍽퍽해서 못 먹겠어요 남은 육수를 이렇게 넣어서 먹겠습니다 여기 눈물나죠 아 왜 이맛이지 아유 뽀뽀했어 이거 먹어야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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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육수 시원하다 저는 육수를 부었으니 우선 챌린지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실패 맛있게 먹을게요 아 뻑뻑해서 목구멍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맵습니다 여러분 맛있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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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와 맵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맵습니다 역시 맵고 양념장을 한 통을 다 넣어서 먹으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뻑뻑해서 약간 넘기기 힘들었어요 맵기도 하고 해서 육수를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캘린지 실패 그럼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오즈아 여러분 사랑해요